우리는 그의 의도가 좋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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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奇妙なことに 셰이크스피어と 셀반떼스の両方が 1616年 4月23日に亡くなった. 최선을 다하려고 그는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이는 말라리아에 걸렸다. 곤란에 더하여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모든 영화를 재패하기 위해 르 그랑프리가 수여되었습니다. 모든 영화를 재패하기 위해 르 그랑프리가 수여되었다. 그는 영어는 물론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할 수 있다. 그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도 노력 없이는 구할 수 없다. 그는 살아있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왼쪽으로 돌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아직 망설이고 있다. 저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아직 망설이고 있다. 내가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아직 망설이고 있다. 술에 취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それは彼の行為の言い訳にはならない.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彼女はドアを閉めて出て行った. 나의 기차는 9시에 부산에 2시에 도착합니다. 밤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여름になると私は家に帰った. 여름になると私は家に帰った. 추워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寒いので一日中家にいた. 寒いので一日中家にいた. エレベーターがなかったので私は階段を上が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エレベーターがなかったので私は階段を上が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날씨가 좋으면 내일 시골 산책을 할 것이다. 天気が良ければ明日いなかの散歩をするつもりだ. 天気が良ければ明日いなかの散歩をするつもりだ. 다른 것이 평등하다면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他のことが平等なら私はこれが好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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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영어를 말할 때 자주 고개를 젖는다. 彼は英語を話すと記憶首を横に振る 彼は英語を話すと記憶首を横に振る 彼は心臓を激しく鼓動させながら じっと横たわっていた 彼は心臓を激しく鼓動させながら じっと横たわっていた 800의 더 구두어스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パールバックのセグディアスを読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パールバックのセグディアスを読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외관으로 판단하면 그는 한국인임에 틀림없다. 外見から判断すると彼は韓国人に違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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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히 말하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인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인다. 피곤은 유죄가 될 때까지 무죄이다. 구어는 쓰는 말과 다르다. 존슨이라는 미국인 성교사를 아십니까? 왼쪽으로 돌면 복숭아로 둘러싸인 돌집이 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것 같다. 건물은 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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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에는 슬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일에는 슬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일에는 슬증이 나기 시작했다. 곧 이 일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학에 갔으나 의기소침해져서 돌아왔다. 일단 일에 착수하면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욕을 잘 들었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살해당하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싫어하는가? 최신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시계를 수리받았다. 나는 어제 시계를 수리받았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는 어젯밤 전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나는 내 이름을 입에 담기는 것이 싫다. 한 이 시계를 수리받는데 천원이 들었다. 그는 그 생각을 재밌게 웃었다. 彼はその考えを面白がって笑った. 이것은 그가 발길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다. これは彼が引き返したと言っている. これは彼が引き返したと言っている. 그는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彼は疲れてお腹が空いて家に帰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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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は疲れてお腹が空いて家に帰った.